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미래세트우 서초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이 다 열려서 홍콩도 오랜만에 열렸나요? 네. 홍콩은 오늘부터 열렸고요. 중국 본토는 목요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오늘 홍콩장 상승하는 거 보고서 본토 투자하신 분들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빨리 열려라 열려라 하는 것 같습니다. 괜히 우리 장만 또 힘이 좀... 우리 장만 좀... 어제 잠깐 좋고 오늘 또 여러 이슈도 있었지만 그런 중국의 홍콩장 앞으로 중국장 제장 이런 힘을 좀 받아서 우리 장도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어떤 특정한 나라만 안 가거나 이런 일은 잘 없으니까 결국은 갈 거면 가겠는데 남 갈 때 못 가다가 남 쉬기 시작하면 또 같이 쉬면 제일 억울하죠. 예전에 자주 보였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해요. 봅시다.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들어볼까요? 중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일단 홍콩 시장 오늘 열렸으니까 간단하게 지수 말씀드리면 항생 지수 1.9% 올랐어요. 그리고 항생 테크 지수 2.72% 올랐습니다. 홍콩 시장 굉장히 뜨겁게 시작을 했고요. 잘 오르네요. 5월 이후에. 춘절 전에도 좋았는데. 본토랑 홍콩. 이게 이제 춘절 동안 다른 나라 증시 오른 거 반영한 것 치고는 조금 더 올랐네요. 그렇죠. 그것보다 좀 더 올랐고요. 일단 보면 요새 이 투데이에서 홍학개미라고 이런 표현을 써주시던데 홍학개미? 네. 우리가 홍콩으로 가네요. 홍학개미.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홍콩 주식 투자한다고? 네. 왜냐하면 원래 중국 투자하면 주식은 본토 투자가 훨씬 많았는데요. 예탁 보관 금액이 역전이 됐어요. 홍콩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시장이 확실히 좀 뜨거운 곳을 국내 투자자분들이 잘 찾아다니세요. 홍콩 주식은 해외 주식 계좌 쓰고 직접 사는 방법도 있겠으나 홍콩의 무슨 테크 지수 같은 거 따라가는 ETF도 최근에 무슨 광고하는 것 같던데요? 항생 테크 지수가 각 ETF 운용사마다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미래셋도 있어요? 저희 계열사인이 미래셋 자산용 타이거도 있고 코덱스도 있고 킨덱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한 4, 5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항생 테크 지수가... 굳이 홍보 좀 하시라고 살짝 운을 띄었는데 다른 거 다 소개해 주시는 우리 장혜성 선 매니저님 정말... 다 아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보면 또 광고는 또 코덱스 같더라고요. 항생 테크는 26.93% 올랐어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그거 투자하신 분들 특히 연금이나 퇴직연금, IRP 이런 데서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뜨겁죠. 홍합기미들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으면 중국의 뉴스들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그렇죠. 점점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알아둬야 할 뉴스들 전해주세요. 특징주들 보면 어제 말씀드렸던 핑안 헬스케어가 전주 목요일에 21% 올랐던 게 오늘도 8.05% 올랐고요. 아크가 편입했다는 뉴스로 더 오른 거죠. 그러면서 뜬금없이 중안보험이라는 기업이 32.16% 올랐는데 이것도 아크가 사긴 샀는데 이거는 작년 6월, 9월, 10월에 나눠서 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있었지. 그동안 관심 없다가 오늘 하루에 한 32%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안보험이 또 재미있는 게 온라인 보험사인데요. 이거를 설립한 3명이 산마라고 해서요. 마윈, 마와텅, 마밍저. 이 세 군데 지분이 같이 섞여 있어요. 동업자들이에요? 놀랍죠. 왜냐하면 알리바바바, 텐센트는 앙숙인데. 그래서 알리바바, 텐센트, 그다음에 마밍저는 평안보험그룹 회장이시거든요. 이 세 회사의 지분이 섞여 있고 공모하면서 소프트뱅크도 지분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산마가 같이 만든 온라인 보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안보험이요. 그동안 좀 관심이 없었는데 아크에서는 아크F, ARKF라는 핀테크 ETF에 한 2% 정도 들어있고요.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한 32% 올랐습니다. 오를 핑계를 찾았네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산 거 아닌데 이런 것도 있었지라는 거고요. 그리고 교차상장 종목들 보면서 목요일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금풍과기라고 풍력터빈이 1등한 회사였는데요. 참 우리 이교시 또 우리 그린파더 나오시는데 한 9.45% 올랐습니다. 교차상장이 뭐죠? 홍콩에도 있고 본토에도 있고. 양쪽 다 상장하는 거를 교차상장이라고 할 텐데. 금풍과기 이런 회사들은? 중국에서 풍력터빈으로 1등한 회사예요. 한 30%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일단은 내수를 꽉 잡고 있고 아직 수출은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당연히 친환경으로 각광받고 있는 회사죠. 보통 태양광에서 윤기실리콘을 보듯이 풍력에서 금풍과기를 1등 업체로 보는데. 그런데 보통 보면 이거를 심천에서 많이 사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홍콩에서 같은 주식이 오늘 9% 올라가는 거 보고서. 목요일 되면 내 주식이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또 강북리튬이라는 종목도 많이들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본토에서 많이들 투자하시는데. 홍콩에 있는 강북리튬이 13%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본토에 갖고 계신 분들 조금 목요일을 기다리실 것 같고요. 다 이게 어차피 전기차, 친환경 이런 종목들이죠. 그리고 반도체도 좋았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글로벌하게 뜨거운데. 화홍 반도체가 5.64% 올랐는데. 이게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한번 부모님을 하면서. 이게 조금 정고점 다 와갑니다 했는데. 정고점 지난주에 돌파했고요. 지난주 돌파하고 신고가 랠리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정고점은 돌파하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SMIC도 한 3% 올라서. 아직 이건 좀 많이 남았지만. 한 26홍콩달러 정도 됐는데. 회사 나올 때마다 배워두죠. 화홍 반도체는 뭐 하는 회사라고 하셨죠? 화홍 반도체는 주로 우리로 치면 DBIT처럼 8인치 위주의. 구식 반도체 만들어내는 제조업체. 그 파운드리 업체고요. SMIC는 12인치, 8인치를 다 같이 하는데. 미국에서 제재받으면서 되게 유명해진 회사고. 이것도 중저가 반도체 제조업체. 네. 그래서 한 14나노까지는 지금 와 있는 회사고. 그 이상을 가려고 하다가. 굉장히 큰 제재를 받으면서 멈춰있는 회사지만. 그래도 풀가동이 되고 있고. 요즘 이렇게 제조업체들 주문 계속 밀려있다면서요. 맞아요. 거의 그냥 100% 풀가동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미국 제재가 풀리는 틈을 따서 좀 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새 또 글로벌 추세가 에너지 업체들 되게 좋잖아요. 유가도 60달러 찍었었고 WTI가. 그러면서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 페트로차이나. 무가가 13% 오르고 신오팩도 8%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좋은 업종들은 더 많이 올렸네요. 좋다는 건 최근에 이른바 뜨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춘절 지나고 나면 무슨 춘절 동안에 무슨 무슨 어떤 거 있었습니다. 혹은 뭐 이런 뉴스들도 좀 있었는데. 주목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사실 아직은 춘절 연휴 기간이죠. 중국은. 내일까지는 연휴인데. 중국은 웬만하면 특별하게 부럽게 만드는 나라는 아닌데. 그렇게 연휴 길 때 보면. 아유 부럽다고요. 연휴 길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쉬는데. 그런데 일단은 중간 점검을 한번 좀 해보면요.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고향 방문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원거리 이동을 자제하라고 하는 대신에 근거리 여행이나 유원지 아니면 거주 지역 내 소비활동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 근처에서. 네. 원거리로 서로 가면 그 동네에서 폭발하면 서로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막 지금 쇼핑몰에 사람들 버글버글하고 명품샵에 줄 이렇게 서 있고 이런 것들 보이고 있는데. 차비 아껴서. 대표적인 게 일단 영화예요. 박스오피스. 아 영화관. 영화관이 난리가 났는데. 이거 이제 조금 혼선되는 뉴스들이 있어서 저희 박수진 연구원한테 현지 뉴스를 좀 정확히 부탁을 했는데. 춘절 기간. 오늘 아침 기준으로요. 춘절 연휴 기간에 박스오피스가 61.75억 위안으로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어요. 춘절 기간에 역대 최대치라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그냥 영화만 보는군요. 영화관 가서. 그런데 보니까 이게 2019년이 역대 최대치였고요. 58억 위안 정도 됐는데 이거를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연휴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70억 위안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여기도 아직은 완벽하게 100%를 앉는 게 아니고 좌석을 한 75%만 앉게 해준대요. 그러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세웠으면. 이미 기록을 세웠고. 진짜 꽉꽉 채웠다는. 네. 특히 차이나타운 살인사건 3탄이라고 하는 영화가 대박을 쳤는데. 벌써 3탄이라고 하는 코미디 영화래요. 이게 31억 위안. 거의 이게 절반이에요. 거기나 우리나라나 그냥 영화 하나 가지고 전관 다 때우면서 그냥 국민영화 만드는 건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역대 유리가 2017년에 전랑2라고 하는 약간 애국심을 고치시킨 영화가 한 56.8억 위안 기록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좀 뛰어넘을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영화 관련주들 난리가 났죠. 알리바바 픽처스가 오늘 한 34.58% 올랐고. 아이맥스 차이나가 또 상장이 돼 있는데 이게 한 31.14% 이 정도들이 오르면서 영화가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연휴 첫 사흘간의 데이터인데 대도시의 호텔 예약이 일단 20년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셧다운이니까. 19년 대비해서 한 30%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휴 첫 나흘간의 주요 관광지 입장권이 전주 대비해서 한 더블 이상 105% 이상 증가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없지만 좀 추정 가능한 게요.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었죠. 그 원인에는 중국이 원래는 춘절 연휴 기간에는 공장을 다 놀아요. 짧게는 일주일 많이 노는 데는 한 달씩 놀아요. 고향 가야 되니까. 갔다 오는데 한 달 동안 안 오기 때문에 농민공인들이. 그런데 그게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고향 안 가고. 고향 안 가고. 그냥 휴일 근무를 했다. 네. 그래서 미세먼지가 우리가 굉장히 고생을 한 거고. 그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대요. CATL이 지금 주문 폭주잖아요. 여기서 연휴 기간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두 배로 주겠다라고. 일당따블. 네.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상 조업을 했고. 그러면 1분기 GDP가 굉장히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일 안 하고 생산했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네 거주 지역에서 소비했고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가뜩이나 1분기가 가장 안 좋았던 작년에 기저효과가 있어서 많이 보는데 18%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작년 1분기보다는. 작년 1분기야. 워낙 이렇게 죽었던 때니까. 코로나 때문에 세계 최악이었으니까 더욱 그렇습니다만.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생산과 소비에서 더 그런 시너지를 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춘절 이후 지나면 우리가 좀 뭘 봐야 되느냐라는 걸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3월에 양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전인대하고 정협. 거기서 나온 경제정책. 당연히 친환경 전기차. 그리고 기술자립의 반도체. 이런 정책들 나올 거니까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난 춘절 전까지 항상 또 말씀드렸던 게 이게 원래 춘절 전에 한 1조 2안 풀어주는데 인민은행이. 돈을 안 풀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 1조 정도 풀었던 게 춘절 지나면 재공급을 안 해주면서 흡수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규모 흡수할 것도 없는 거죠. 원래는 줬다 뺏는 건데 그것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대규모 회사채 만기가 있어서 이거는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게 S&P 글로벌이라는 데서 좀 조사해서 발표한 건데 3, 4월 동안 두 달 동안에 한 2조 6천억 위안 정도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450조 원이에요. 전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 3, 4월이 거기도 피크였잖아요. 그때 코로나 정책 자금으로 해서 회사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하는 대로 다 사주는 정책 자금이 집행이 됐는데 그게 다 1년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갚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만기가 된 거죠. 차환을 할까? 차환을 이제 얼만큼 해줄까? 그러면 인민은행은 이때 맞춰서 또 유동성을 좀 풀어줄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일단 인민은행은 긴축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유동성 방출은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규모 디폴트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자칫하면 부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몇 우리가 지난번에도 층화유닛부터 봤듯이 약간 방망경영하고 이런 좀 이상한 데들은 선별적으로 안 해준단 말이에요. 롤러브나 이런 것들을. 어떤 기업이 그럴지는 알아요? 혹시라도 내가 투자한 개별 종목 있으면. 그게 제일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혹시 그런 것들이 걱정되신다면 항상 중국에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좀 권유드리는 방법이 100% 걸릴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제도권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좀 커버하는 종목은 그래도 재무제표는 들여다보고 리포트를 쓸 거잖아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쓰는 기업입니다. 뭔가 정보가 간접적으로 나온다는 뜻이고. 그렇죠. 어느 정도 100%는 아니어도 걸음망은 한 번 지나간 거니까 그런 기업인지 한 번 조금 점검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아주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정도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 회사차 만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 소식은 좀 더 있습니까? 관련해서 중국은 일단 한 세 가지 투자법이 좀 있다라는 거 준비는 이건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뒤에 또 내용이 있어서.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방법? 네. 이제 세 가지 랠리가 있고. 팁. 그렇죠. 알려주세요. 세 가지 투자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책 랠리예요. 이제 지금 그게 다가가고 있는 거죠. 전인들 관련해서. 특정 기간에 아주 강하고 빠르게 나타나는 랠리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데가 정책을 뭘 하기로 했으면 그거를 집행을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하는 나라잖아요. 전 세계 1등. 전 세계에서 그냥 뭐 하겠다고 하면 진짜 하는 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일 심플하죠. 뭔가 그 분야를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뻔해 보이는 수혜주가 계속 가는 랠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1대1로 때 보면 6개월 동안 6개월 만에 10배 오르고 이런 게 나왔었는데 후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3분의 1 토막 나있고 이러거든요. 그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 버블에 대한 경계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초고속 랠리는 안 나올 거고요.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눌러주는 건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빠른 기간에 오르는 랠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 랠리인데 이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시장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랠리예요. 소비자 랠리는. 왜냐하면 일단 15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니까 이게 밭이 다르죠. 밭이 다르고 또 중국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필수 소비자에는 어차피 똑같은 걸 쓰지만 우리가 치약 쓰는 건 똑같은 치약 쓰고 사실 옛날에는 씻기 시작했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여유 소비를 좀 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득 수준이 늘어나니까. 여행을 가게 되고 약간 멋을 부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걸 먹게 되고 외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늘리는 정도가 개인별로 더 가파르게 늘고 그렇죠. 곱하기 15억. 15억이니까. 15억이 다 그런 수준의 생활 수준은 아니겠으나 어쨌든. 거기다가 중국은 대부분 소비자들이 파편화되어 있거든요. 1등이 우리나라는 과자업체 그러면 3개 랠리업체 3개 이런데 여기는 몇십 개 1등이 점유율 13%인데 1등이고 이런데 이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나라처럼 상위 1, 2, 3가 다 먹을 텐데 그런 식으로 점점 점유율이 상위 업체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딱 예를 들어 드리면 중국은 2015년 5월에 5,100포인트를 넘어가서요. 아직까지 상해지공합지수를 회복하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지금 3,655니까. 얼마나 더 올라요? 5,000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때 진짜 그때 딱 투자했으면 참 운 나쁘게 투자한 거잖아요. 그때 투자했을 때 이 기업들이 그때부터 얼만큼 올랐느냐. 지수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보면 일단 CTG 면세점. 우리가 중국 국제여행이라고 알고 있는 면세점. 그때 샀어도 12배 올랐어요. 그리고 마음 아픈 얘기가 오늘은 좁구만 해주세요. 4개만 딱 맞습니까? 귀주모태주를 그때 샀어도 11배 올랐어요. 그리고 해첩 미협이라는 간장과 굴소스 만드는 회사가 7배 올랐고 항서제약도 6배 올랐어요. 그때 샀어도. 가장 높을 때 샀어도. 그게 소비자 랠리인데 그런데 이게 잠깐잠깐 보면 좀 지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하지만 지나고 나면 또 올라가 있는 그게 중국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이거는 쫓아가면 안 되고 지금은 약간 과열되어 있으니 조정을 받을 때 사서 장기 투자하시기에는 이게 좋다. 얼마나 내려오면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얼마 전에 CTG 면세점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 370 정도 되는데 한 2, 30 가다가 270까지 툭 떨어지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좀 한 15% 정도씩 빠지고 이럴 때가 있는데 10% 넘게 빠지면 그때부터는 슬슬 조금 담아도 되겠다라는 게 보이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거니까요. 소비재. 세 번째는 홍콩 시장의 테크주 랠리인데 이건 새로 생긴 거죠. 왜냐하면 홍콩이 나스닥화되면서 테크 기업들이 상장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텐센트 하나 있었는데 원래는 다 미국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알리바바, 징동, 네디즈가 교차 상장으로 홍콩에 다시 컴백을 하고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미국으로 갔을 메이투앤디앤팅, 샤오미, 콰이쇼 이런 기업들이 홍콩으로 그냥 바로 상장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차등 1개월권이라는 걸 또 홍콩이 그걸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바뀐 거고 쿠팡이 지금 글로 가는 이유도 사실 그거에 다 달린 거죠. 이렇기 때문에 빅테크, 플랫폼 IT 우리가 미국 시장에 투자할 법한 아이디어로 홍콩에 투자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생테크지수에 투자하는 ETF도 요새 많이들 하시는 거고 알리바바, 징동, 텐센트 이런 게 다 항생테크지수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투자가 가능해졌다. 중국은 세 가지 투자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중국은 정말 주식 얘기도 뜨겁겠네요, 중국도. 아마 아직 그 정도 더 뜨거워질 것 같아요. 여기는 한 번 진짜 쏠리면 왜냐하면 대기 우리도 지금 계속 유입된 투자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대기 자금 여기는 진짜 더 심한 농촌으로 가서 아직도 그걸 모르는 분들 들어오기 시작할 분들이 진짜 많이 남았죠, 사실. 그게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쏠림이 나와서 무섭게 올라가는 건데 그걸 얼만큼 억제시키면서 갈지 그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 주식은 어떤 신호가 나오면 좀 조정 내지는 하락의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르는 얘기지만 그거야.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과거의 시그널이나 이런 걸 보면 과거의 시그널은 분명히 정부가 정부가 뭐라고 하는지 좀 실수를 한 거죠. 왜냐하면 과열을 눌리려고 하는데 뇌관을 잘못 건드렸었습니다. 신용을 틀어막았었어요. 그러면 급격하게 신용을 틀어막으면서 갑자기 하한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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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왔었죠. 중국 주식은 그렇게 해서 한 번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또 다시 계속 지리산이었어요? 지금 거의 한 5, 6년 고생하는 거니까 지수로만 보면 잘 안 오르다가 잘 안 오르다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을 텐데 어때요? 어제 많이 올랐어요. 영국이 2.5% 올랐거든요. 오늘은 다 좀 그냥 보압선에서 조용합니다. 닥스 마이너스 0.05 영국은 플러스 0.2 프랑스 그냥 보압 유럽스 닥스도 그냥 보압 수준으로 어제 좀 오른 거에 이어서 좀 숨고르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으로 넘어가보죠. 미국은 뭐 일단 한 0.5% 내외로 다 오르고 있는데 선물이 선물이 조금 더 올라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또 사실 아까 팔란티아 실적 나와서 한 6% 좀 빠지고 있고 실적 발표가 다시 좀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일단 오늘 장 종료 후 실적 발표하는 솔라엣지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솔라엣지는 뭐하는 회사죠? 태양광 인버터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사실 저희 태양광도 커버하는 박연주 의원이 내일 나오더라고요. 편성표 보니까 내일은 이제 전기차 얘기하신다길래 제가 좀 얘기 좀 주워듣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태양광에서 이제 분산형 인버터 대표 기업이 솔라엣지랑 엠페이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친환경 ETF 단골 종목이에요. 모든 친환경 ETF에 굉장히 상위 순위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인버터라는 건 일단 태양광은 직류 전기를 만드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교류를 쓰니까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게 인버터인데 태양광 밸류체는 사실 중국이 대부분의 분야를 80에서 100%를 다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분산형 인버터는 좀 예외입니다. 솔라엣지는 이스라엘 기업이고 이렇게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잡고 있는데 인버터는 원래는 스트링 인버터라고 해서 중앙집중형이라고 해서 여러 패널이 있는데 인버터 하나 붙이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건 아직 중국이 잡고 있고요. 그건 화웨이가 잡고 있다고 합니다. 더 좋은 인버터는? 그런데 이거는 보면 싼 대신에 패널을 다 하나에 묶어놨기 때문에 패널 하나가 문제가 되면 다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산형 마이크로 인버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각 패널에 소형 인버터를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문제가 돼도 나머지가 잘 돌아가는 그래서 이게 좀 비싼 거고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만드는데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솔라엣지랑 엔페이지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대 3 정도로 솔라엣지가 좀 더 큰데 이게 보면 분산형 인버터를 얼마나 쓰냐 보니까 미국은 한 30% 쓰고요. 전체 인버터 중에서 유럽은 한 10% 중반 글로벌은 아직도 10%가 안 돼요. 그러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아직은 가격이 좀 비싸니까 이제 커지고 있는 시장이고 그렇다 보면 사실은 인버터 시장 내에서도 이게 올라가겠지만 전체적인 태양관을 까는 시장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되게 커지는 건데 언젠가는 또 화웨이가 따라오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봐야겠지만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협을 좀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이제 엔페이지는 이미 지난주 실적 발표를 잘 했어요. 근데 분산형 인버터만 놓고 보면 솔라엣지가 1등이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한 6대 3 정도 되니까 근데 시가총액은 엔페이지가 한 28조 솔라엣지가 한 18조 정도 됩니다. 엔페이지가요. 3년간 100배가 올랐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마음 아픈 얘기. 솔라엣지가 10배 올랐거든요. 3년간. 근데 얘가 100배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역전이 됐는데 이게 보면 엔페이지는 ESS를 결합하는 시스템을 결합 시스템을 내놔서 어차피 태양광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장하는 장치. ESS를 결합한 상품을 내놔서 이게 한 4배 비싸다고 하고요. 이익률도 더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도 거의 따라잡았는데 이익률이 엔페이지는 20% 중반 솔라엣지는 10% 중반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됐고 또 솔라엣지가 재밌는 게요. 지난 분기 때 어닝 쇼크를 발표했거든요. 왜요? 근데 그때가 대선일이었어요. 미국 대선일? 네. 11월 3일 날 어닝 쇼크를 발표했는 데서 22.9% 빠졌는데 사실 그날이면 태양광 기업이면 굉장히 제일 좋은 모멘텀을 받는 날인데 바이든이 되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어닝 쇼크랑 가이던스 쇼크가 나왔는데 왜냐면 얘네는 엔페이지는 주거용이 많은데 상업용이 많아서 코로나 때문에 설치가 자꾸 딜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적은 그래서 이번 분기 가이던스도 좀 낮게 잡았는데 그 당시 206달러까지 떨어진 게 다시 330달러는 돼 있어요. 가격은 복원이 돼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가 이제 아침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대치는 좀 낮게 됐는데 오히려 상업용이 늘어날 수 있겠죠. 코로나가 좀 줄어들면 그리고 ESS 결합 상품도 인해 준비합니다. 이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오히려 좀 서프라이즈로 볼 수도 있고 만약에 또 아쉬운 실적이 나와서 떨어지더라도 지난번에 복원력을 받기 때문에 솔라이즈는 좀 만약에 떨어짐이 없는 분들 사도 되고 있는 분들 좀 버테도 되고 엠페이지는 지난번에 이미 실적을 잘 발표해서 이 두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커 나갈지 둘 다 미국 기업 이제 솔라이즈는 이제 이스라엘 기업인데 둘 다 미국에 상장을 했고요. 어쨌든 유일하게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는 분야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2교시에 또 친환경 우리 대부님 오시는데 약간 맛보기로 에피타이저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0년 동안 100배 오른 것도 아니고 3년간 100배가 올랐어요. 3년간 100배요. 무섭죠 진짜. 그 기업을 이제서야 소개하는 참 제가 한탄스럽네요. ESS 결합형 태양광 발전을 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라는 거죠? 이제 인버터를 다 까는 시스템을 가는데 아예 ESS 것까지 우리 것 같이 쓰시죠. 이렇게 시스템으로 납품을 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게 계속 갈 거라는 걸 3년 전에 이런 회사를 발견했다 쳐 한의원님 아셨을 것 같은데 일단 한 번 한의원님도 모시면 여쭤보려는 건데 요즘 다양한 테마주들 이런 종목 좋아요 저런 종목 좋아요 여기 올랐어요 많이 나오죠. 왜 오르는지도 알겠어요. 관련주니까 오르죠. 그러나 관련주라고 다 오르는 건 이상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진짜 이 산업이 커짐으로써 정말 실적도 백배씩 커지는 그런 기업들은 그중에 일부이거나 한두 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발견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그 많은 것 중에 이 분야만 집중적으로 파신 분들이 가장 먼저 발견을 하고 그렇겠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약간 가격이 올라오면서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애널리스트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저희가 좀 빨리 발견할 수 있게 그렇게 예 그러면 잠시 후에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건 한병화 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고 장희성 손님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오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십시오. 이전에 한 분 남았잖아요. 미래에셋대우에서 쉬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장희성 손님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잠깐 警察 종이 보겠습니다. za